11만 41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강원에너지입니다. 강원에너지의 테마는 리튬 원자력 2차전지 대시 장비가 있습니다. 강원에너지, 은, 는 동사는 산업용 설비, 화공 설비, 발전 플랜트 설비를 설계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1년 10월, 주, 강원에너지로 상호를 변경하였음 2000년대 이후 해외 대형 산업용 증기발생기와 황회수 설비를 비롯하여 국내 지역 난방에 필요한 온수증기발생기 설비를 공급하면서 지속적인 성장 중 산업용 플랜트 설비 사업은 제품 및 시장의 특성에 따라 산업용 증기발생기, 화공 설비, 환경에너지 설비, 2차전지 설비로 세분화하였음 기업개요 대시 1976년 2월 설립되어 산업용 설비, 화공 설비, 발전 플랜트 설비 설계 및 제작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코스닥 시장 상장업체인 대시 산업용 플랜트 설비는 산업용 보일러, 환경에너지 설비, 폐일 회수 설비, hrsg, 화공 설비, 황회수 설비 외, 로 구분되며, 주요 매출처는 국내외 대형 epc 기업임 대시 2022년 7월 2차전지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강원이 솔루션을 자회사로 편입하였으며, 2차전지 시장 진출로 사업 영역 확대 재무 대시 산업용 보일러의 수출 감소에도 내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환경에너지 설비 수주 호조, 2차전지 양극재 공정 설비 매출 발생 등으로 큰 폭의 매출 성장 시현 대시 큰 폭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금융자산 거래 이익 제거, 통화 선물 거래 손실 발생 등으로 순이익은 적자 전환 대시 플랜트 부문의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원이 솔루션 연결 편입에 따른 2차전지 사업 진출로 외형 확대 전당, 2022년 11월 21일 11시 57분 기준, 장중, 강원에너지의 시가 총액은 2,88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강원에너지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37위입니다. 강원에너지의 상장 주식 수는 2,612만 3,038주입니다. 강원에너지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강원에너지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5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7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095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은 2,2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1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A과 BPS는 각각 11.07배, 99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72억원, 마이너스 92억원, 19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59억원, 마이너스 129억원, 58억원입니다. 강원에너지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45번지 27%이고 유보율은 121.3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2.26이며 전일 대비해서 32.32-1.3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20.15이며 전일 대비해서 11.77-1.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원에너지의 2022년 11월 21일 11시 57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1,0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11,550원보다 5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10,438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강원에너지의 총가는 11,050원이며 주가가 강원에너지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원에너지의 총가는 11,050원이며 주가가 강원에너지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9%이므로 21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강원에너지은 거래량 107만 8,410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만 2,12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7만 1,532조, 제2피모간에서 11만 4,281조, 미래의 세증권에서 10만 1,800일 흔한한조, 신한금융투자에서 9만 2,828조, NH투자증권에서 8만 9,91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6만 1,233조, 미래의 세증권에서 12만 8,200일 흔한하옵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1만 9,148조, 삼성에서 10만 3,135조,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8만 6,300일 흔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7만 2,200일 흔한일곱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만 4,34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